물고기들을 닮아 화려한 겉모습을 자랑합니다. 대서양 15종, 태평양 26종, 인도양 24종, 약 60여종의 스파이니 랍스터가 전세계 바다에 분포하는데요.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마닥새우라 불리는 스파이니 랍스터가 잡힌다고 하니 아,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. 큰 몸집 안에 꽉 차있는 살의 쫀득한 식감 때문에 폼크와 쌍벽을 이루는 벨리즈의 주요한 수산자원인 스파이니 랍스터. 병화족 오늘도 대박 수확입니다. RenONE 저갑 보니까 눈이 딱 맞을 거네요 랍스터 준비하bras 우와, 잤자마자 병반이야 Wick 엄마님 또 부끄러워 하세요 잠깐만요! 대박 대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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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